ş 으으으으으앗아아아 그거, 추워요 으하 음... 이건 어떻습니까? 응? ы허헣 마음이 편안한데요?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 그림은요? 뭐, 별론..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현대의학으로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쌍쌍 미워 미워란 병이죠 쌍쌍 미워 미워요? 젓가락도 한 쌍 신발도 한 쌍 세상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쌍의 물건들을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다 팔짜려니 생각하고 사는 수밖에 피할 수 없으면 없애버리면 되지 지금 뭐가 지나갔지? 아니 어떤 녀석이 내 신발 한 짝을 야 가져갈 거면 둘 다 가져가든지 경찰이죠? 우리 집 젓가락이 한 짝씩 사라졌어요 젓가락 가지고 뭘 그래요 내가 기르던 햄스터 한 쌍 중에서 한 마리가 깜죽같이 사라졌다고요 나도 찾아주세요 아니 왜 넌 보호가 없어졌는데 남자친구요 남자친구? 달림 어린이집 봄이가 더 예쁘다고 걔랑만 놀아요 내 남자친구 돌려주세요 아휴 과수라장이네 아니 이 녀석들이 언제 쫓아온 거지? 정말 철거머리 같은 녀석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콕딱 티티던 트럭 트랜스포메이션 him! obstyn아 오잇 저건 뭐지? 으으으으으! 나 알잖아! 조심해! 그렇다고 놓칠 수는 없지! 로켓 보스터! 절대 못 도망간다! 과연 그럴까? 괜찮아, 본! 나 세계 최고의 스파이, 본. 자존심 상하지만 하늘에선 어쩔 수 없군. 그럼 이대로 놓치는 거야? 그럴 순 없지. 트롯, 저 녀석의 시선을 좀 끌어줘. 스파이! 컸다냐, 이제 못 쫓아오겠지? 에? 천만의 말씀, 벌써 왔다. 누구야? 너도 한짝이 없어봐야 알지? 뭐야? 그걸 언제 해? 야, 그러면 안 돼! 트루, 어떡해. 안 돼! 잘했다, 트루. 멋진 꿈이었어, 본. 트루! 역시 하나는 둘을 못 이긴다니까. 저는 지금 양말도 한짝, 신발도 한짝, 모두 한짝씩만 훔친 이상한 도둑의 창고 앞에 있습니다. 다행히도 도둑이 훔쳐간 물건은 모두 되찾았다고 합니다.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